오우 맛있어 맛이 어때? 느낌 짱?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2등병을 처음 봐요 2등병 오늘부로 1병 지금 했어요 아 진짜요? 많이 줘야 되겠네 두 번째 2등병 오셨네요 세 번째 2등병 많이 먹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고마워 왜냐하면 저도 2등병 겪었었고 저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났어요 더 먹고 싶은데 동생 같은 친구들이랑 2등병 친구들은 저 때 생각이 좀 많이 나서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군대 가니까 이렇게 송송호 인터넷 써야지 저도 깊어야 됩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큰일 나요 그런 소리가 지금 되게 좋아합니다 실치 않은 눈치에요 실물이 더 나아요 고맙습니다 네 다 들을 수도 없고 bly 뭘 다 들을 수도 없고 형 팀장 앵컬 한 번 가자. 네. 샤방샤방. 아 시바도 멋지네요. 저 화제가 됐어요. 역시 민경훈 친구. 얼굴도 샤방샤방. 샤방샤방. 눈매도 샤방샤방. 샤방샤방. 아주 그냥. 다 같이. 맛있겠죠. 진짜 맛있겠네. 즉석에서. 입에 넣어주고 담아드리고 거의 배식 끝나가네요. 아. 아. 31사단 진짜 맛있습니까? 네. 가장 이쁜 연예인이 누굽니까? 그냥 납작하자. 야. 최인. 천천히. naj석. ári Nabokov오라. 고마워. 잠시만요. 고마워. 감사합니다.